올해 1월 힐링뮤직 페스타에 출연한 이후에 다시 난장에 찾아주셨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청녀입니다. 싱어송라이터 헤이즈문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네 요즘 그 방송에서 요즘 재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틀 때마다 계속 얼굴을 뱉고 있어요. 인도버스커라는 그 이름으로 네 요즘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제 포 방송 출연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라든지 네 예전보다는 좀 바빠졌고요 조금 더 바빠졌고요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해주셔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이 생겨서 더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인기가 실감이 나는 게 4월에 열린 단독 콘서트가 이후에 전부 매진이 됐다고 네 매진 매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규모를 떠나서 그 매진 되기가 쉽지 않은데 스타입니다 규모가 진짜 작았고요 네 재밌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인도버스커라는 이름으로 일단 알려지긴 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 작가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예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인도 말고도 정말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자유로운 성격이고요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되게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에서 모험이 느껴져요 아 정말요? 정말 눈빛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되게 인기 많으신가요?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? 지금까지 약간 외국에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외국에서 썸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나요? 아니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동남아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많이 하신다고들 하셔서 한국에 오신 동남아 관광객 분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아니 외국 진출에도 관심이 혹시 있으세요? 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북유럽 쪽 음악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유럽 쪽에서 불러주시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자리 녹화 끝나고 녹화 끝나고 바로 짐을 살 생각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때 이제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음악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악을 만들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드시는지 틀에 얽매이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어서 되게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은 진짜 그냥 살면서 경험하는 만큼 그냥 여기저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 노래보다는 조금 메시지적인 사회적인 문제나 그리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들 그리고 자아 성찰에 대한 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노래를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앞으로 음악적으로 좀 더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최종적으로는 지금처럼만 행복하고 기쁘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음악에 폭 빠져 있을 때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아니 또 공감하는 게 저희도 음악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음악을 하면 듣는 청중들도 그거를 똑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사실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이 아름다운 청년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